은희들이 괴롭혀요, 여러분. 오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였잖아요, 근데 나코가 먼저? 늦게 왔는데 먼저 갈 수 있대요. 앞으로 오세요? 제가 은이 좋았던 거예요,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럼 제가 기다릴까요? 기다려야죠. 어? 어, 그런 답이 왔는지 몰랐네. 어떡하지? 그런 거 말하는 줄 알았어? 안녕하세요. 나코가 오늘 10시에 왔잖아. 근데 먼저 가는데 어떻게 되세요? 안 되지 않아? 나코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에이! 에이! 아! 아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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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치지 마! 아! 제가 은이 좋았던 거예요, 어쩔 수 없잖아요.